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자 오늘의 요리는요 바로 까르보나라 크림 스파게티 입니다 제가 오늘은 크림 스파게티에다가 햄을 넣었어요 네 맛있는 햄을 넣었어요 리오야 너 아빠 지금 이거 찍고 있는데 어? 실탕으로 하면 어떡하지? 자 독박 육아 3일차 오늘 저녁은 까르보나라 햄 스파게티 였습니다 애들이 맛있게 또 잘 먹고요 지금은 또 이렇게 후식을 먹고 있어요 아 드디어 내일이면 독박 육아 마지막 날이네요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파이팅! 아디오스!